2024년 2월 첫째 주 통독교회 주일 아침 52주 통독성경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물을 저희들이 눈으로 공부하고 저희들이 온 몸으로 공부하여 이 이야기를 알고 믿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기뻐하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사사. 오늘 공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충명을 더하셔서 이 이야기가 기록대로 우리들의 삶속에 그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사사.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의 통독성경 오늘 공부는 출애국기 30장에서 민수기 전의 레위기 10장까지입니다. 7일치 분량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편성해서 365일로 나누어서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면 1년의 전체를 어느 것도 건너뛰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책이 이 놀라운 통독성경입니다. 이 통독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출애국기 30장에서 레위기 10장까지를 7일로 나누어서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성경에 들어있는 시간, 공간,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즉 인간을 어떻게 통으로 묶어 가느냐 이 부분이 성경의 기록을 오해 없이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시간, 공간, 인간을 묶어서 통성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어림에서 보면 출애국기 18장부터 출애국기 40장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 세 권에 걸친 이 범위는 큰 틀에서 보면 시간은 1년 정도 있었던 격변의 시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집약적 시기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국기라는 범위 안에 출애국기 18장에서 40장까지 있고 또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있고 레위기라는 책 안에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34장까지 36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세 권의 부분 출애국기는 18장에서 끝까지 레위기는 전체 다 민수기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1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격변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10년을 보냈는데 매년 패턴이 똑같으면 그렇게 평이하게 보낸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1년은 그 1년 동안에 평범화된 사람이 갑자기 흥황해서 세상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폭풍의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 그 1년 사이에 확 추락해서 그냥 아웃돼 버리는 그것도 격변의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짧은 1년이라는 시간에 가장 격변적이었다라고 구약에서 꼽는다면 당연히 출애국기 18장에서 40장까지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그 범위가 큰 틀에서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일어난 격변의 시기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이상 성경 전체에서 보면 그 1년의 격변의 시기를 능가하는 그 이상의 시기는 사실 사무공사에 우리 예수님의 3년 공생의 1년, 1년,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1년 안에 그런 격변의 시기를 보낸 기록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그 1년 안에 격변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 그 일이 그 격변의 놀라운 스토리가 일어난 그 공간은 어디였느냐 했을 때 출애국기 18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그 공간을 보면 출애국기 18장 그 순간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신해산에 머무는 기간입니다. 그게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1년 기간 안에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를 건너서 신해산에 도착했죠.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다. 그 다음에 인간으로 본다면 출애국기 18장 그 어간의 인간은 당연히 애굽의 노예였죠. 애굽의 노예였고 그 다음 민수기 1장에서 10장에서 1년 사이에 애굽의 노예에서 제사장 나라의 군대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큰 흐름에서 보면 공간은 애굽에서 신해산으로 그 다음에 신부는 제국의 노예에서 제사장 나라의 군대로 이렇게 크게 바뀐 기간이 딱 1년이었고 그 이야기가 출애국기 18장에서 40장까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렇게 그리고 그 안에 레위기 전체가 다 들어있다. 이걸 정리해 두셔야 그 부분은 안에 들어있는 기록들을 그렇게 묶어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 연결 시키는 게 공부잖아요. 예전에 우리의 공부는 이를테면 온도할 때 사계절 하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온도였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도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공부가 커지면서 한반도의 온도 변화는 지구촌의 온도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죠. 그리고 조금 더 지식이 커지면서 이 지구촌의 온도 변화는 대기권의 온도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 공부라는 건 전체의 범위를 키우는 겁니다. 이를테면 공간, 그러면 수금지호와 목토 천해명부터 시작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묶어서 파악하는 게 있는 그대로죠. 그 다음에 시간은 이를테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체를 기록대로 파악하는 게 그게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죠. 세상에 모든 걸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이 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협소하고 자기만의 각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놀랍게도 있는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쓰여진 대로 있는 그대로만 이 책을 공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 66권이라 그러는데 66권 가운데서 우린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을 골라냅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려운 책과 쉬운 책, 중요한 책과 덜 중요한 책을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런 구분들이 전제되어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제 성경 66권 가운데서 레위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레위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보세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가장 하나님의 격변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격변을 기록해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모든 게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가 계속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파워를 행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1년 안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다음에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신해산에 도착하고 그 1년 사이에 이를테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그 안에 다 만든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묶어서 본다면 그 1년 안에 출입기 18장에서 40장 레위기 1장에서 27장 민숙이 1장에서 10장까지 그래야 노예 제국의 노예에서 제사장 나라의 군대가 된다는 얘기가 다 들어간다면 여기에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다라는 얘기는 설 자리가 없죠. 그런 평가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공부 안 하고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런 얘기는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얘기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미있으세요? 네. 왜 재미있는 거니? 기록된 대로 공부하면 재미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신 내용으로 들어가서 몇 개 포인트를 뽑아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백성으로서의 일과가 어떠했는가 그걸 짐작해 보면 단적인 예로 바로 왕이 모세에게 속아간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명령을 내렸는 거니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벽돌을 구해야 될 목표는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재료는 더 공급하지 마라 만약 그 명령을 어기면 채찍을 가라 이렇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더니 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공급받지 못했는데 벽돌 생산량은 더 높이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노동력이 월등했다는 거예요. 뭐든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하는 거니 명령 듣고 그것을 손으로 물품화, 생산화하는데 완전히 기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폭넓게 하면서 생각을 키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참 인간이 인간을 컨트롤하는 방법 치고는 가장 죄악된 방법인데요. 누군가에게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보면 스무 살 때까지 자녀들에게 야단이라는 걸 쳐요. 야단을 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때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의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풍요롭게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강력하게 야단까지 치는 이유는 생각하는 방법을 키우라는 거죠.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생각을 잘할 수 있는 스승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좋은 나라는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나쁜 나라는 국민들을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최사장 하나만 생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왕씨가 다스린다 이씨가 다스린다 이 혈통 하나만 생각하게 한다든지 혹은 무슨 뭐 시장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시장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사회주의 인연만 생각하게 한다든지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을 막아버리는 게 나쁜 나라라고 봐야 되잖아요. 애국은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나라에서 삶을 살던 그들을 출애국 시켜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신해산에 1년 머물게 하면서 뭘 요구하시는 거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는 정말 자발적인 어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그들을 세우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가 1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출애국기 30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돼 그러니까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분양할 재단 재단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종의 공식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국의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백성들을 직접 안 만납니다. 이 칼 든 자기 신화들을 통해서 칼을 전제로 계급화시켜 놓고 이제 그렇게 국민들을 백성들을 통치를 하죠. 그래서 노예 백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직접 다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날 공간을 만든다. 여기에 공간의 포인트가 이제 분양할 재단 우리가 그런 찬송 가끔 하잖아요. 주의 재단에 산재사 이렇게 드린다. 재단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 찬송, 우리 크리찬인데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표현의 시작이 바로 이 추리국기 30장에서 본격화된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너와 같은 경우도 어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지 그 선택지점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어떤 공간이 뚜렷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추리국기 30장 여기에서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분양할 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그 재단은 물론 이제 움직이는 형식으로 띄죠. 그런데 늘 상시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 그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그 작업을 착수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추리국기 30장 22절에 보시면요. 여왁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남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러니까 분양단을 만들고 또 하나는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니 기름을 만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기름을 애국에서 만들던 여러 제조 방식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애국에서 이 이브리노예들은 애국제국이 원하는 생산 만들기에 모든 걸 다 집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벽돌 만들라 그러면 흑벽돌을 만들고 또 관유 만들라 그러면 관유는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기름 만들라 그러면 기름 만들고 등등을 계속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데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건 탁월하지 않죠. 그러나 뭘 손으로 만드는 건 탁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새 설계도를 주시는 거죠. 단도 새로운 설계도 기름도 새로운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기름을 만든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기름 만드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개를 반 세 개를 250 세 개를 한 흰 등등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용어로 따지면 몇 그램 몇 리터 이런 거죠. 이런 걸 잘 해서 이 재료를 가지고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라. 라는 거죠. 이 기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재단에 바르고 누구에 부어져요? 아론에게 부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름을 재단에 바른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을 사람에게 바른다. 이건 더 충격적인 거죠. 이전에 이제 왕들이 등극하는 방법은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색깔인 금장색을 가지고 최고의 세공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것으로 왕이 되는 것으로 이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일일이 다 뭐 이렇게 사인하고 뭐하고 그러기 귀찮으니까 도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탁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로 인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최고 통치권자들이 세워지고 이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나라 경영 방식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나라 경영하는 방식이 아닌 이 단 앞에 모든 백성들 다 나와라.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돕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주니까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모든 사람들 다 나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돕는 사람. 왕은 자기가 최종 통치자고 지배자고 목적자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은 본인이 통치자가 아니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 나오게 하는데 그 일을 돕는 사람. 그걸 기름 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팅이 되는데 그 스토리 이후의 내용에 가보면 그런 계획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던 방식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죠. 나쁜 짓 할 때 보면 계획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여기 나오죠. 그래 이제 그때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내죠. 받아내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 말씀으로 연결됨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늘 배워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그러니까 핵심이 은약계잖아요. 이 은약계를 다 만들었다. 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봤고 은약계가 만들어지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추리국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대하는 구름까지 거하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거기 기반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아론이죠. 아론과 이제 아론의 가문 그리고 레위인들이 본격적으로 도우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걸 상시화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화한다. 그 얘기가 레위기 고장의 아론 추임식이었다.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와우 성경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네. 기록대로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엉뚱한 해석 붙이기 시작하면 치우치기 시작하고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이 책은 우리가 기록대로 공부해야 될 책이지 이 책은 이럴 것이다라고 자기 짐작대로 설명할 책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은 그래도 돼요. 어떤 책이라도. 그러나 오직 성경만큼은 이럴 것이다라고 짐작해서 그 짐작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책이에요. 공부하는 방법만 잘 터득하면 정말 이 책은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공부 잘할 수 있는 책이죠. 할렐루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보면 서점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고 또 각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책들은 누군가가 썼다는 거고 그리고 그 책을 읽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놀랍죠. 그 많은 어려운 책들은 우리가 언뜻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책을 쓴 사람도 읽고 그리고 그 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태반이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 성경에 이 66권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 책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잘 못 읽겠다 어렵다 그런 얘기하는지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 이유는 기초를 잘 못 다녔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려운 책이니까 이 책은 이렇게 1년짜리를 묶어서 세고를 묶어서 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한 구절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과거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그것이 원어의 뜻은 무엇인지 이렇게 파고들다가 이 책 전체를 기록대로 스토리대로 통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안 되므로 이 책을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벗어나서 벗어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5살 때부터 이 책을 읽어서 예를 들면 15년이 지나고 20살이면 이 책을 참 많이 어떤 사람 50% 어떤 사람 51%를 이해하고 청년의 때 예를 들면 지금 민숙 1장에서 10장까지인 경우는 20살이면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11주도 내야 되고 총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면 적에게 쏘아서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장만의 거룩한 시민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살부터 열심히 잘 이 성경 전체를 공부해서 충분히 알게 해서 20살 되면 집사도 되고 11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이 책 한 고루로 키워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직입니다. 무슨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이 책 우리는 어느 교회 통독교의 성도입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책을 온전히 기록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어서 크게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레위기까지 끝나고 민숙이까지 딱 끝나서 민숙이 1장 10장까지 딱 끝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책임의 내용이 딱 정리 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은 이제 곧 공부를 이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 있으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2024년 2월 첫째 주 통독교의 성도님들이 귀하고 소중한 책, 성경책 추리욱길의 유기민수유기에 있는 그 놀라운 일련의 이야기의 한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 주도 공부하고 이어서 공부할 텐데 이 모든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애쓰신 이 일련의 이야기가 이후에 1500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3년 공적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비교해가며 그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깨닫고 이제 1500년 우리 주님 오시기 1500년 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셨던 하나님의 그 노력 그리고 모세의 그 충성과 헌신 그런 이야기가 1500년 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공생의 3년 동안 땀 흘리고 피우셨는지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 백성 되어서 이 기쁜 삶을 살고 오늘 예배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새삼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통독교의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통독 성격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